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아껴 이게 뭐라고 아껴 먼저 이러한 물통이 하나 나오네요 게지의 압력은 얼마인가 이 게지의 압력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게지의 계기압 p를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지금 압이 어떻게 걸려요 여기에 물을 담아놓고 물을 담아놓으면 자연압으로 이 12m의 자연압이 이만큼 누르죠 자연압 일단 자연압을 한번 볼게요 자연압 p는 이게 물이죠 물 그리고 높이가 있는 거죠 정압 물의 높이 감마 h 이렇게 구하죠 압력은 압력 p는 감마 h 로지 h 자 여러분들 유체 때 많이 했을 거에요 그러면 물의 비중량 비중량 얼마에요 물의 비중량 감마는 단위에 따라 틀리죠 9800 뉴튼 퍼 미터 삼성 그럼 이걸 키로 뉴튼으로 바꾸면 9.8 키로 뉴튼 퍼 미터 삼성 다 하나 둘 셋 앞으로 가면 0.0098 메가 뉴튼 퍼 미터 삼성 자 이거 다 똑같이 다 물의 비중량이죠 물의 비중량 지금 근데 여기서 물의 비중량 뭘 선택해야 돼요 지금 키로 파스칼으로 구호라고 했으니까 단위를 맞춰줘야 되겠죠 단위를 맞춰줍니다 뭘로 키로 뉴튼으로 맞춰볼게요 p는 키로 파스칼이 키로 뉴튼 퍼 미터 제구 잖아요 예 9.8 키로 뉴튼 퍼 미터 삼성에다 곱하기 높이는 12m 그럼 미터 하나 지워주고 예 미터 두개 되고 그러면 키로 뉴튼 퍼 미터 제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게 키로 파스칼이 되죠 그럼 예 비는 얼마 나와요 일단 자연압이 117.6 117.6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교재 이게 빠졌죠 단위 우리 교재 단위 보면 키로 뉴튼 퍼 미터 삼성 이 부분이 빠졌죠 이 부분 이 부분이 빠져있네요 자 일단 자연압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자연압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내가 손으로 눌렀죠 일정기록 1.96 키로 뉴튼의 힘으로 눌렀어요 힘 힘은 뭐예요 f는 p a죠 a 지금 구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압력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압력 압력 자연압 구했고 이제 눌러주는 압 눌러주는 압을 한번 구해야 되겠죠 그 눌러주는 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b는 a 분의 f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a는 a는 뭐예요 여기 피스톤 피스톤의 면적이죠 눌러주는 이 면적 이 면적 지금 직경 8cm 랍니다 8cm 하나 둘 0.08m 네요 4분의 파이 0.08의 제곱 자 이 직경이니까 이 원의 면적 원의 면적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리고 f 지금 식 1.96 1.96 이네요 키로 뉴튼 자 이렇게 해서 구하면 이 눌러주는 압력이 나오겠죠 눌러주는 압력은 389.93 389.93 두 개를 더하면 전체 힘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507.53 키로 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어차피 이것도 뭐 푸는 방법을 외우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때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하고 아 이런 문제는 이러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푼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두번째 실내 온도가 25도 인사 사무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720도가 되었다 팽창된 공기의 부피는 처음 공기의 몇 배가 되는가 하고 무엇이 없다 압력 변화가 없다 지금 준 게 온도 t 를 줬어요 이쪽 t1 그리고 그 다음에 부피를 구하라고 했어요 부피 v1 그리고 압력 변화 없다 p1 이렇게 줬고 이게 t2 v2 p2 압력 변화가 없다 라고 했으니까 얘는 지워버리는 거죠 그럼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 얘하고 얘하고의 관계 이게 뭐였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샤랍이었죠 샤랍 샤랍의 법칙 얘와 얘는 등식이 성적되면 안 되는 거고 얘와 얘는 반비례 한다고 그랬어요 반비례 t1 분의 v1은 t2 분의 v2 이런 관계였죠 근데 지금 실내 온도가 t1 25도 얘는 절대 온도였죠 절대 온도 25 플러스 273 그때 부피 v1 t2 720도 이게 v2 이랬을 때 그런데 지금 팽창된 공기 팽창된 공기의 부피 얘를 얘기하는 거죠 처음의 공기 팽창된 공기 그럼 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v2는 v2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니까 25 플러스 273 분의 720 플러스 273 v2 이렇게 되겠죠 v1 처음 공기 처음 공기에 이것 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음 3.33 3.33 3.33 v1 처음 공기 3.33 배 이렇게 나오는 거네요 자 그렇게 2번까지 구해봤고요 3번 25도씨의 질소 질소 3kg 3kg 최적 자 t는 25 플러스 273 이고 그리고 w는 3kg 최적 v는 0.6m3 이러한 용기에 저장하였다 지수 압력은 얼마인가 하고 예 기체 상수를 줬죠 기체 상수를 줬을 때 금방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체 상수를 볼 때는 뭐부터 단위를 먼저 봐야 된다고 했어요 줄 kgk 얘는 뭐예요 특별 기체 상수라고 했죠 특별 기체 상수는 어떻게 공식 자체가 pv는 wrt에요 n분의 w가 아니죠 그건 일반 기체 상수일 때 0.082일 때 들어가는 거고 얘는 자 얘는 특별 기체 상수이기 때문에 pv는 wrt입니다 그럼 p는 지금 p를 구하라고 했죠 p 곱하기 v는 0.6 이것이 w 3kg 곱하기 296 곱하기 t 25 플러스 273 이렇게 구하면 압력이 쉽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압력 지금 압력을 뭐로 구하라고 했어요 파스칼로 구하라고 했죠 파스칼 파스칼이면 뉴튼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이게 파스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뒤에 있는 얘 얘가 단위를 다시 한번 기체 상수의 단위를 한번 다시 써봅니다 j kg k 이렇게 나오죠 파스칼일 때는 j 이 j 이 줄이 뭐라고 했어요 흰 곱하기 이동거리 똑같은 단위라고 했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단위에요 얘가 뉴튼이니까 뉴튼퍼 미터 제곱이니까 얘도 뉴튼 들어간 거 뉴튼 들어가면 그냥 줄이 되는 거고 만약에 얘를 키로파스칼로 구하라고 하면 키로파스칼은 키로뉴튼퍼 미터 제곱이 되겠죠 그럼 얘 단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키로줄퍼 키로그램 k 이렇게 되겠죠 얘는 키로 뉴튼 메타 퍼 키로그램 k 이런 단위들로 바뀌어 있을 거라 이거에요 바뀌어 있을 거면 이 수치는 어떻게 바뀌어요 지금은 줄인데 이걸 키로줄로 바꾸면 얘가 0.296 키로 주울 퍼 키로그램 k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주겠죠 참고삼아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뭐 p 부위는 w rt 로 구할 것이냐 n rt 로 구할 것이냐 그겁니다 4번 펌프의 흡입이로 나서 볼 때 물을 흡수할 수 있는 최대 높이는 몇 m인가 하고 지금 대기압 수온줄을 주고 수온의 비중량을 줬어요 그리고 물의 비중량을 이렇게 줬네요 우리가 수온기압계라는 게 있는데 수온기압계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러한 수온이 들어있어요 수온 수온이 들어있는데 이러한 관을 여기다 꽉 심었어요 이 안을 관을 진공시키고 팍 심어버리면 진공시키고 이 안은 진공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죠 얼만큼 여기에서 대기압이 눌러주는 만큼 얘가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그 올라간 높이가 얼마냐면 얼마에요 760mm라는 거죠 즉 0.76m 이만큼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수온이에요 수온은 엄청나게 무거운 거죠 비중량이 얼마에요 13600이나 되는 13600kg m3승이라는 그런 무거운 비중량을 가진 그 유체를 760mm 올리는데 그때 이게 만약에 물이라면 물이라면 얼마 올리느냐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 압력 압력 P를 구하면 P는 감마 H죠 감마 H 예 수온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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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력을 한번 보여 보면 수온의 감마는 13600에요 곱하기 H 지금 얼마 자 밑으로 따지면 0.76m 이죠 0.76m 이렇게 할 때 그 다음에 그것이 뭐하고 갔냐 물이면 이게 만약에 물의 비중량 감마 H라면 물의 비중량은 1000이라 이거죠 1000이면 그때 H는 얼마이냐 물의 높이는 얼마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H를 구하면 H는 얼마에요 10.336 정도가 나오죠 보통 우리 10.336이라고 안고 10.332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이득해 구하면 딱 10.336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다 이것도 뭐 구하는 방식이죠 첫 시간 여러분들 같이 풀어봤는데 첫 시간 1차 때 같이 했던 거 하고 뭐 많이 틀리지 않죠 대부분 이 기체 부분 1차 때 다 했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테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배관하고 관련된 부분들 하고 그 부분 유체 끝나면 이제 설비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